어떤지 유명한 설계자 분께서 이름만을 씁니다 오토크리티의 꽃은 리습이다 국가시험에서는 리습같은 플러겐은 당연히 사용하면 안되지만 나중에 실무에 가시면 무조건 사용해야하는 것이 리습이나 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같은 플러겐입니다 플러겐의 종류는 프로그램마다 수백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실무에서 플러겐은 뭐다? 칼퇴의 지름길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인벤더 스레드와 코일 명령어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의 기능은 3D 모델링이나 원통면이나 구멍에 스레드를 표현해주는 기능입니다 현재 왼쪽에 보이는 스레드는 진짜 모델링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스레드는 인벤더 스레드 기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오른쪽에 표현된 스레드는 아사피 치는 맵핑 파일로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미지가 들어간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스레드는 진짜 모델링한 것이기 때문에 짱짱이라고 한다면 요즘 유행하는 3D 프린터 같은 것이 있죠 3D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진짜 저렇게 모델링이 되어서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레드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봤자 맵핑 파일이기 때문에 모델링이 계속 나오진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스레드를 진짜로 저렇게 모델링하지는 않아요 파일 용량만 많아지고 조립할 때 나사가 많으면 피로가 엄청 무거워지겠죠? 하지만 모델링한 부품을 렌더링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맵핑 파일로 스레드를 표현한 것보다는 진짜로 스레드 모델링한 것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라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국화시험에서는 부품에 스레드가 들어간 것만 표현하면 되니까 그냥 스레드 기능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진짜로 스레드를 모델링하는 방법도 궁금해하시는 실무서분들도 있으니 코일 기능을 사용해 스레드 모델링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큼 스레드와 코일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기초해체 모델링은 해보건대 부품이 동그란 원통이죠? 사람마다 모델링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원을 그린 다음 돌쪽에서 원통을 모델링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각형을 그려서 회전 기능으로 원통을 모델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이제 답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모델링에는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모델링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제일 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국가시험에서는 사각형을 스케치한 다음 회전 기능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 점 직사각형 실행하신 다음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꼭 십자선 중심자에 스케치를 해주셔야 해요 아무 때는 이렇게 스케치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회전할 때 중심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X축이나 Y축에 딱 맞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 때는 스케치를 해버리면 다른 모델링을 하거나 미래 같은 기능을 사용할 때 중심평면 잡기가 힘들어서 엄청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십자선 중심점에 스케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중심점에서 사각형을 스케치하실 때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중심점에서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간선을 선택하신 다음 형식에서 중심선으로 변경해줍니다 아니면 선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표식 메뉴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표식 메뉴를 사용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강의 초반에까지 리본 메뉴를 사용하지 나중에는 리본 메뉴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리본 메뉴는 이렇게 최소화해버리고 그냥 화면을 넓게 해서 사용을 해요 특히 노트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노트북 화면이 더 작은데 리본 메뉴까지 있으면 부품이 더 코딱지만해 보이는... ... 저번 강좌에서 설명이 드렸듯이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 치수를 넣었을 때 치수가 이렇게 지름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중간선이 중심선이 아니면 원래 치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반반지수를 입력해도 되지만 치수를 넣을 때 지름으로 나오는 게 훨씬 편하겠죠? 지름 치수는 20을 입력해주시고 전체 길이 치수 값은 40입니다 그 다음 프로파일을 회전시켜서 3D로 만들건데 첫 번째 방법은 우선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3D 모양 툴바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데 회전을 누르신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 시간에 배웠던 돌출과 똑같이 거의 스케치 마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스케치를 한 상태에서 회전 단축키를 바로 누르시면 돼요 인벤트의 회전 단축키는 R입니다 단축키를 누르면 바로 회전이 되죠 그런데 현재는 프로파일이 간단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전이 되지만 프로파일이 복잡해지면 직접 프로파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각견 한 개다 스케치가 회전해보면 자동으로 회전이 안되죠 예를 들면 직접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 회전을 중심축으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각도값은 지정할 수 있는데 180도를 입력하면 반반이 이렇게 회전이 되죠? 하지만 국가시험에서는 거의 360도만 사용을 합니다 인벤더 쓰레드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에 보시면 쓰레드 아이콘이 있죠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시던가 저같은 경우에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 표식 메뉴에 있는 쓰레드를 보통 사용합니다 이거는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해요 표식 메뉴 설정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단축키 설정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쓰레드를 표현할 면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선택을 하면 면 전체에 전부 다 쓰레드가 들어가 버리죠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전체 깊이 켜짐이 되어 있어서 그런겁니다 전체 깊이 꺼짐으로 변경을 하면 깊이 값을 수정할 수 있고 간격띄우기 창이 활성화될거에요 간격띄우기는 입력한 치수 간격만큼 띄어온 다음 쓰레드가 들어가는 기능인데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쓰레드는 12mm 넓기 때문에 길이에 12mm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쓰레드가 표현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에 들어가 버렸죠? 이건 이제 면을 선택하실 때 반을 나눠서 오른쪽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쓰레드가 들어가구요 왼쪽을 선택하면 왼쪽에 쓰레드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제 피치값 1mm 쓰레드를 표현할겁니다 유형을 선택하면 여러가지 표혁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극제표준 IS를 사용한다고 했죠? IS 매트릭 프로파일을 선택해줍니다 크기는 저희가 지름값을 20mm로 모델링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20이 선택되어 있을거에요 그 다음 지정에서 피치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 다양한 피치값들이 있죠? 현재 지름 20인 원통면에 적용할 수 있는 극비치가 표시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걸 입력으로 변경할 수 있는게 아니라 딱 정해진 극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치값을 1mm로 변경해보면 좀 더 촘촘해지죠? 피치값이 1mm란 말은 나사선 사이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이 1mm란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버전이 2023년 최신 버전이라 스레드 창이 한 번에 보이는데 구버전은 메뉴가 따로따로 되어있어요 구버제도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피치값을 설정하실 때 사양을 클릭하신 다음 여기서 피치값을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스레드 방향을 왼쪽 오른쪽 선택할 수 있는데 국화CMS에는 기본값으로 되어있는 오른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눌러보면 스레드가 이쁘게 표현이 되었죠? 수정을 하실 때는 모형트리에 작업내역을 더블클릭하시던가 스레드를 선택한 다음 스레드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피치값을 0.5로 변경해보면 스레드가 너무 촘촘해지죠? 국화시험에서는 3D 배치를 할 때 내가 피치값을 1mm로 했는데 너무 촘촘해 보이면 1.5 정도로 2mm로 변경해주셔도 됩니다 3D 답안 도면에서는 스레드 표현만 잘되면 돼요 2D 답안 도면에는 정확히 피치값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요소를 선택하신 다음 모형트리 1mm를 넣어줍니다 국화시험에서는 도시 되고 지시 없는 모형트리는 전부 다 1mm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모형트리는 먼저 하고 스레드를 넣으실 때는 스레드 길이를 12mm로 넣으시면 안 돼요 모형트리가 1mm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형트리가 없을 때는 11mm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사용하실 때는 모형트리는 먼저 줬는지 확인한 다음에 스레드 길이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앞쪽에는 구멍 가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스케치한 다음 바로 스케치 마무리해줍니다 구멍 단축키 H를 눌러서 실행해주시고요 투영된 점을 선택하신 다음 구멍은 탭 구멍, 시트는 없음, 유형은 ISO, 매트리 프로파일, 크기는 8mm, 종료 지점은 거리를 선택해줍니다 예지도면에 보시면 완전 나사부 길이가 8mm 되어있죠? 완전 나사부 길이가 10mm 이하일 때는 불안져부 나사부 길이는 플러스 2mm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건 이제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의 길이가스 플러스 2mm를 더해서 10mm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탭 구멍 가공이 예쁘게 되었죠? 이번에는 진짜로 스레드 모델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화시험에서 스레드 모델링 할 일은 전혀 없지만 코일 기능도 배울 거면 실무자 분들은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자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 XY평면 선택하고 스케치해줍니다 그 다음이 스레드 오류하고 스케치해야 하는데 부품이 비주얼 스타일 음능처리를 보이죠? 이 상태에서는 평면에 스케치를 해도 스케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케치한 평면을 단면시켜주는 인벤터 기능이 있어요 단축키는 F7번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단면뷰가 보이죠? F7번 한번 더 누르면 토글 형식으로 단면뷰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케치를 해보면 스케치한 선이 보이죠? 이렇게 단면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비주얼 스타일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탐색 막대 맨 안에서 화살표를 누르신 후 비주얼 스타일을 체크해줍니다 비주얼 스타일 아이콘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저희가 사용하는 건 모서리로 음영처리 와이어 프레임 두 개입니다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경하면 부품들이 선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해보면 스케치한 선들이 잘 보이죠? 그런데 비주얼 스타일은 단축키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변경을 하면 좀 불편하긴 하죠? 하지만 단축키를 설정하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ALT-Q, ALT-W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단축키는 설정을 안해도 비주얼 스타일만큼은 꼭 설정해서 사용하세요 단축키 설정 방법은 단축키 설정 강점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두 가지 방법 중 와이어 프레임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부품을 선으로 계속 보셔야 두상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야지 문제 때문에 보다라도 이 선이 어떤 선인지 아니면 부품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가 쉬우실 거에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 3D맥스를 할 때도 와이어 프레임으로 작업을 합니다 하루 종일 작업을 하더라도 외출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으로 보여요 이것이 직업병 스레드 가공하나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끝에 쪽은 여유선을 좀 남겨서 직삼각형 모양으로 스케치를 해줍니다 원을 한 개 스케치 해주신 다음 접선 구속 조건으로 2선과 2선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자르기를 필요하면 선들을 전부 다 잘라주시면 돼요 밀어 실행하신 다음 전부 다 선택해주시고 밀어 선은 중간선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 중간선을 선택하신 다음 구성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피치 값이 1mm 스레드를 가공할 것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치주는 1mm를 넣어줍니다 반지름 값은 0.1mm를 넣어주세요 밀어 했기 때문에 한쪽만 넣으시면 됩니다 목각기 실행하신 다음 끝쪽도 0.1mm로 끝부분에 목각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기초해제와 스레드 지수를 임의로 했지만 국가시험장에서 제공한 PDF 규격집 말고 시중에 파는 책으로는 KS 규격집이 따로 있어요 일단 PDF KS 규격집에는 시험에서 사용하는 규격들만 나와있고요 시중에 파는 책으로는 KS 규격집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모든 규격들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 KS 규격집에 보시면 피치 값에 따라 삼각형 지수와 목각기 값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모델링만 해볼거기 때문에 임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투영 클릭하신 다음 상단의 선을 형상투영시켜줍니다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일찍 구속 조건으로 끝점을 일찍시켜주시고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리본 메뉴 3D 모양이 보시면 스윕, 로프트, 코일 3개의 명령어가 있죠 이 3개의 명령어는 개념 자체는 다 비슷해요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현재 엔진 배기관은 스윕을 사용해서 모델링한거에요 스윕은 스케치한 지정된 경로를 따라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 돌출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배기관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로프트와 코일은 국가시험에서는 전혀 사용할 일이 없는데 스윕은 이런 기업범프 경로를 모델링할때 시험에서도 한 번씩 사용을 합니다 현재 배기관은 크기가 다른 원을 두개 스케치해서 로프트를 모델링한 것입니다 스윕과는 다른 별도의 경로가 없어도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조금 복잡한건 경로를 사용해서도 모델링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로프트는 정말 다양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3DMX를 한번 보여드리면 로프트란 명령어는 어떤 CAD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기능은 다 동일해요 인터페이스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해드렸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향수 있죠? 이런 향수병도 로프트를 사용해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아래쪽 부분은 슬륨 모양 스케치를 사용하면 되겠고 위쪽 부분은 원을 스케치하는 로프트를 사용하면 이런 모양의 향수병이 나오겠죠?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로프트는 원하는 위치에서 스케치한 쉐입을 당겨 쓸 수가 있어요 0%에서 원을 당겼으면 당연히 이런 원기둥이 되겠죠? 하지만 30%에서 4경 스케치를 당기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 60%에서 4경 한 번 더 당기고요 100%에서 원을 당기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좀 더 형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원을 중간중간에 하나 더 복사해주면 이런 모델링이 되겠죠? 만약에 사각형에 라운드가 들어가 있다면 모서리가 부드러워지면서 퀄리티가 살죠?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 머플러처럼 생겼기도 하죠? 그런데 돌출기공단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바꾸면 사람 심장처럼 생겼기도 하죠? 다른 CAD 프로그램들도 로프트를 사용하면 동일하게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다만 3DMAX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수종이란 변형이 정말 편리하고 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대충 한 번 만들어보면 이런 사람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듯한 애니메이션 영상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서 랜드를 걸면 CG 애니메이션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로프트의 개념은 이 정도만 알아보셔서 충분합니다 엄청 신기하죠? 코일은 우리가 흔히 하는 스프링 형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전소나 높이, 피치 값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이런 스프링 모델링도 코일 기능으로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편드에서는 모델링한 스프링으로 이런 구동 영상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어셈블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모델링한 부품을 조립하고 구동하는 건 필수겠죠? 어셈블링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어셈블링 강좌를 수강하시면 되고요 스프링 모델링하는 방법은 유튜브 무료 강좌가 있으니 한 번 다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코일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프로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로를 돌출시키는 축을 선택해 줘야 합니다 원점에서 X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동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하 회전 및 높이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상하 회전 값이 피치 값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높이 값은 전체 슬리드 값입니다 그러면 피치 값은 1mm 높이는 11mm 입력하시면 되겠죠? 구조자랑 인더페이스가 조금 다른데 코일 크기의 유형에서 피치 및 높이를 선택하신 다음 피치 값과 높이 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분리는 당연히 슬리드 모양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차집합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진짜로 슬리드 모양으로 엄청 퀄리티 좋게 모델링이 되었죠? 이제 이 파일 3D 프린터를 출력하면 슬리드 모양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슬리드 모델링을 단 1초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공식 홈페이지 앱스토어에서 슬리드 모델러를 검색하시면 앱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쿨 오렌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앱인데 무료입니다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포함되는 버전은 인벤드 2018부터 2020버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최신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줄 수 많은데 좀 아쉽네요 설치를 하시면 리본 메뉴에서 쿨 오렌즈라는 메뉴가 생기실 거예요 이거는 인벤드 자체 기능은 아니고 플러그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오토캐드라고 하면 리습, 일비맥스라고 하면 스크립트죠? 이런 플러그인들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아 이런 기능들 썼으면 좋겠다 그런 기능들을 개인이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직접 만든 거로 보시면 돼요 이런 플러그인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회사들도 많습니다 사용을 해보면 정말 편리해요 작업서부터 한 두세 배는 더 단축이 되죠 기업에서 괜히 비싼 라이센스 비율을 주고 유료 플러그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유명 설계사 분께서 이름만을 했습니다 오토캐드의 꽃은 리습이다 포파시험에서는 리습같은 플러그인들은 당연히 사용을 하면 안되지만 나중에 실무에 가시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이 리습이나 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같은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의 종류는 프로그램마다 수개까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실무에서 플러그인은 뭐다? 칼퇴의 지름길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임펜트에서 쓰레드를 먼저 넣어주셔야 해요 저 쓰레드값을 기준으로 이제 모델링이 됩니다 그 다음 쓰레드 모델를 실행하신 다음 작업내액의 쓰레드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 1초만에 자동으로 쓰레드 모델링이 되어버리죠 피치값 크기를 크게 변경한 다음 다시 해보면 쓰레드가 크게 모델링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건 저희가 했던 것처럼 치수를 임의로 준 것이 아니라 피치값에 맞는 쓰레드 규격을 엑셀파일로 불러와서 계산식으로 모든 치수가 들어가 그대로 모델링된 것입니다 대박이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임펜트 쓰레드와 코일 명령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진짜로 쓰레드를 모델링할 필요도 없고 코일 기능을 사용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무에서 쓰레드 모델링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옆에 회사 동기는 KSU 교육시험 찾고 있는 동안 우리는 단 1초 만에 퀄리티 높은 KSU 교육에 딱 맞는 쓰레드를 바로 모델링할 수 있겠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실무 털기의 속도는 곧 여러분의 연봉입니다 비치 정규강좌는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뿐 아니라 실무자분들도 많이 수강하시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실무 노하우들을 배워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